도시아 도시아 방문하는 것 같은데 공주지원님 소개시켜 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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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이 너무 어렵다 말을 잘 못써 당신은 귀엽다 내가 뼈를 모으시면 아들드는거 하는거야 내가 뼈를 모으시면 아버지를 모으고 딸랑 씨 오면 아들하고 뭐 맵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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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지마 이런 데서 장난하면 안돼 맵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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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더 신기해할 수도 있지 홀로 하면 사람들이 배로 안 맞는데 배로 하는 사람이 아래에서 다이치고 꼽자 빠져나와서 밥은 상대로 아 진짜 새로워 정말 넣어놨다 여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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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장숙이다. 108개 다 있는 거 있다. 아하 저국에 저기 해수 가늠상과 샤워가니까 저기 몇 개 샤워 저기 바다를 보고 저는 해수 가늠상이 다 있거든요 저랑 이것도 없어? 나 가진 봐봐 아침에 애들 세우고 가진 장면이 누가 봐봐 우와 와 와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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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야지 아 아 아 아 아 카카오톡 고춧가루 고춧가루 근데 저게 이 나치푸시하고 똑같지 않냐? 절 모양이? 남들이 오면 오하겠어 왜 오겠니? 너무 깜짝 놀랐어 여기 핸드폰 뚜어뜨리면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가? 다 잘로보이니 패팅속탑 이런건가? 패팅속탑 이런건가? 패팅속탑 재미있네 어디부터 갈까? 이게 돌아가서 온 너가? 넷플릭스도 파네 오오 찍었어 찍어봐,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거야? 뭐가 있나봐 운이 좋은가? 으음 어? 수님들은 왜 뚝뚝해? ㅎㅎㅎㅎ 그래도 안 먹었어요 그래야지 탄수화물로도 뚱뚱해지나? 수님들은 다 뚱뚱해지나? 여기가 한번 가볼까? 네 세민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, 세민아 응 볼게 많아졌네 응 볼게 많아졌네 제대로 다른 봐봐 xen 모시는거 재질하는거 표상보사니까 모르겠다 뭐사리 불어가지마 우린 왜 외국인들이 피스토어졌잖아 여기가 계속 가는거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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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외국인들이 피스토어졌잖아 우리 어디 가는거야? 우리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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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끼도 이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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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고 내려가는구나 오 여기 봐봐 이 색깔 봐봐 장난 아니지 사람이 좀 작으면 그림이 더 예쁜 할텐데 워낙 많아가지고 입장료도 안 봤고 좋고 근데 그게 좋네 입장료가 없네 다 입장 봤잖아 웬만에 가는데 짠짠해